로키도 프로그램 녹화에 한창인데요. 대기실에 간식이 놓이자. 어머 로키 씨 표정이 왜 그래요? 동물의 한 곳 보면 먹이를 놔두고 기다리잖아. 딱 각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맹수 로키 주변에는 먹잇감들이 널려 있습니다. 조심스럽게 먹잇감들을 살펴보는데요. 슬슬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 세심함을 보이는군요. 드디어 먹이 근처로 다가오는데요. 먹잇감을 지나친 로키가 발견한 것은? 내가 모를 줄 알고. 아하 카메라였군요. 역시 운치빠른 맹수 로키를 속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때 갑자기 나타난 담당 피디. 보세요. 아유 보세요. 아 한번 해보세요. 끝까지 발뺌 하실 거예요. 아유. 이 사람 어디에 가요? 100원. 100원에다가 얘 저 없을 때 드신 거니까. 웃기지 마요. 카메라 켜놓고 왔잖아. 2박 2 해서 200원. 몰래 먹은 과자 벌금 200원 부과. 파 체계가 perdu지 마요. 지금 시작하고 싶어 다가오는데요. 아유.